짠아! 안녕하세요. 짠스니 부자되기 김짠부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자산 배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저는 부동산, 주식 외에 안전 자산인 달러와 금도 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. 예전에 제가 금 사는 방법 이 영상에서 소개했었죠. 100원 단위로 이 은, 이 금을 살 수 있어서 매달 남은 돈은 저금통에 넣는 대신 꾸준히 금을 샀었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린 건 거의 공짜로 금을 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포인트로 금을 살 수 있어요. 각종 멤버십 포인트나 이렇게 카드 쓰고 적립되는 포인트 있죠? 그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를 전환해서 안전 자산을 사는 거예요. 원래 포인트는 대부분 기한 내에 쓰지 못해서 소멸되기도 하고 소멸되기 전에 빨리 써야 돼 이러면서 별로 필요 없는 거 사고 그러잖아요. 굳이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를 포인트 소멸 때문에 굳이 쓰는 거지. 근데 그 포인트로 금을 살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멋진 쇼핑 아닙니까? 어플 보면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실업 어플을 다운받습니다. 안드로이드, 아이폰 설치 다 가능해요. 그럼 이제 설치를 하면 이 밑에 야금야금 이 메뉴 보이시죠? 이걸 누르고 야금야금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모두 동의하고 시작하기. 그럼 맨 위에 금 모으기, 금 투자하기가 보이는데요.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랜덤으로 야금을 줘요. 야금은 한 개당 금 0.0001g입니다. 뭐 랜덤이긴 하지만 출석 체크만 꾸준히 해도 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금 투자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로 투자하기가 뜨는데요. 내가 갖고 있는 OK 캐시백 포인트를 이 금, 이 은을 구매하는 때 쓸 수 있어요. 여기 보다시피 저처럼 이제 OK 캐시백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래에 보면은 충전을 하거나 재휴사 포인트로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. OK 캐시백 어플을 설치하면 포인트 교환할 수 있는 재휴사가 이렇게 쭉 뜨거든요. 뭐 네이버페이, 신한 마이 포인트, KB 포인트 리, 우리원 꿀머니, L포인트, 신세계 포인트, 하나머니, 구갤라이프 캐시 이렇게 있어요. 저는 최근에 장 보면서 L포인트를 다 써가지고 네이버페이랑 신세계 포인트가 조금 남았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 OK 캐시백 포인트로 전환하면 실험 어플에서 바로 OK 캐시백 포인트가 뜨고 그걸로 금을 살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약 7,800원 정도 교환하고 바로 샀어요.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포인트를 소비로 쓰지 않고 자산 증식에 썼던 말이죠. 좀 멋지지 않나요? 지금 실업 야금야금을 이용하면 다섯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매수한 금의 2%를 추가로 받아요. 뭐 예를 들어서 1g 매수 시 1g의 2%인 0.02g이 추가로 적립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오픈뱅킹으로 충전한 포인트로 금을 매수하면 OK 캐시백이 2% 재적립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1번까지 같이 한다면 4% 등록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생애 첫 이용자는 야금야금 최초 이용 및 센골드 어플 설치 후 가입하면 1,000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. 근데 꼭 해야 될 거는 가입 시에 추천 코드에 야금야금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네 번째, OK 캐시백 포인트를 센골드 포인트로 충전하면 5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. 그 센골드 어플 들어가면 제휴사 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거든요. 그 중에 OK 캐시백이 있어요. 여기서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센골드에서 2팔라디움 1,000원 이상 매수 시 500포인트를 추가로 줍니다. 근데 잠깐 팔라디움이 뭐야? 하실 수도 있어요. 팔라디움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 중 하나로 최근 오크라이나 전쟁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어요. 저는 이 은, 이 금만 좀 꾸준히 샀었는데 팔라디움도 살 수 있다고 하니 좀 이렇게 앞으로 줍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다시피 저는 이 금을 좀 꾸준히 샀기 때문에 현재 한 15%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주식 같은 좀 위험 자산에만 돈을 넣어두면 하락장이 왔을 때 주식창이 정말 눈물만 흘리더라고요. 아주 퍼런 눈물을 흘려. 그래서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어렵지 않게 아주 소액으로 심지어 공짜로 받은 포인트로 금, 은, 팔라디움 이런 거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?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 짠라뷰 김짠부 김짠부